옥수수 아이고 아침에 옥수수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요 지금 오빠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세요? 짜잔 우리 하율이가 혼자서 이렇게 양말 신고 열심히 하율이도 배우고 있어요 옥수수랑 사과랑 귤이랑 맛있게 먹고 장난감 다 꺼내 놓고 이제 오빠들 발렌타인 삼각각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 하율이가 더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그죠? 잘했어요 오늘 또 화이팅 하자 또 옥수수 한 번 더 먹어야지 옥수수 소녀 옥수수 저기 진짜 많이 까졌어 엄마가 그치? 맛있죠? 옥수수 먹고 달걀 찐 거 아침에 먹고 이야호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거 엄마가 이거 보관한다고 했는데 니가 잘했다 잘했어 보관은 무슨 보관? 얼렁얼렁해